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북미 유럽서 주력 모델 가격 인상 주가 급등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미국과 유럽에서 주력 모델 가격을 인상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는 전 거래일 대비 6.31% 상승한 173.88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이는 약 한 달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난주말 테슬라가 북미와 유럽에서 모델 Y 가격을 인상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주가가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테슬라는 오는 22일부터 일부 유럽 국가에서 모델 Y 가격을 약 2천 2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에서는 오는 4월 1일부터 모든 모델 Y 트림 가격을 천 달러 올린다. 테슬라는 이미 지난 1일 미국에서 모델 Y 후륜 구동과 롱레인지 트림 가격을 각각 천 달러 인상한 바 있다. 해당 차량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보조금 수의 대상이다. 테슬라 주주이자 패처펀드 액티브 상장지수 펀드 공동창업자인 게리 블랙은 이번 가격 인상으로 테슬라가 소비자들에게 가격이 인상되기 전인 이달 차량을 구매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그 결과 2분기 일부 물량이 1분기로 앞당겨져서 테슬라가 전년동기 대비 성장세를 보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테슬라가 투자자들에게 마진이 판매량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테슬라는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공격적으로 가격을 인하했지만 그 결과 영업이익률이 크게 낮아졌다. 4분기 영업이익률은 약 8%로 전년동기의 16% 대비 반토막이 났다. 도이치뱅크의 에마뉴엘 로스나 애널리스트는 모델와의 재고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테슬라의 향후 가격 인상 예고는 견조한 수요의 신호라기보다 이달 판매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가 모델 3 생산량을 늘리는 데 차질을 겪고 있고 테슬라 독일 베를린 공장이 방화 의심 공격을 받은 후 생산이 중단된 점을 이유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220달러에서 190달러로 낮췄다. 마크 딜레이니 애널리스트는 테슬라가 이밖에도 유럽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 중국에서의 경쟁 중가와 수요 둔화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딜레이니는 테슬라가 전기차와 청정에너지 시장에서 갖는 강력한 위치를 고려할 때 장기 성장을 위한 좋은 위치에 있다고 계속 믿지만 단기적으로 취약한 전기차 시장 상황이 테슬라 실적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위비안 투자 소식입니다. 위비안 맥스 채택 위비안 전기차도 테슬라 충전소 이용 위비안이 테슬라 북미 충전 표준을 채택, 소유주들에게 테슬라 제작에 무료 어댑터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제 위비안 소유주들은 테슬라 슈퍼차처 스테이션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게 된다. IT 매체 더 버진은 위비안의 최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서 발견된 내용을 기반으로 이겨치 전했다. 위비안 소유주는 무료 충전 어댑터를 통해 테슬라 충전 플러그를 차량의 포트에 연결할 수 있다. 현재 위비안은 DC 고속 충전을 위한 복합 충전 시스템 인넷을 갖추고 있지만 오는 2025년부터 차량에 넥스 인넷이 기본 내장될 예정이다. R2, R3, R3X 등의 차량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위비안 소유자는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위비안 앱을 통해 슈퍼차자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차량이 연결되는 즉시 자동으로 충전이 시작되는 플러그 앤 차지 표준을 지원한다. 결제도 앱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별도로 테슬라 앱을 다운로드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와신벤사이드 위비안 최고 소프트웨어 책임자는 성명을 통해 당사는 개방형 충전 생태계가 전기차 보급 확대의 핵심 동력이라고 굳게 믿는다라며 실시간 충전기 가용성을 갖춘 리비안 모바일 및 차량 내비게이션 앱과의 통합을 비롯해 테슬라와 긴밀히 협력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리비안은 향후 몇 년 안에 수백 개 지역의 수천 개 규모의 자체 DC 고속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도 AI 개발 참전, 구글 협력 모색 자체 모델 연구, 생성형 인공지능 열풍에도 잠잠했던 애플이 자체 개발 AI 연구 상황을 외부에 공개하고 구글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 아카이브에 거대 언어 모델 연구 성과를 공개하고 구글과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애플이 이번에 연구 성과를 공개한 MM1은 300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졌다. 매개 변수는 ALM의 규모와 성능 지표로 활용된다. 애플이 수행한 성능 평가에 따르면 동일한 매개 변수를 기준으로 구글의 재미나이프로 울트라 오픈 AI의 GPT-4V 등의 모델을 일부 추월했다. 이번에 공개한 논문의 주요 내용은 이미지와 문자열을 함께 처리하는 멀티모달 ALM을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이다. 애플 연구진은 논문에서 데이터를 신중하게 혼합하여 대규모 멀티모달 사전 학습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MM1은 향상된 문맥 학습, 멀티 이미지 인식 등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다만 애플은 연구 성과만 발표하고 MM1 모델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는 공개하지 않았다. 통상 LLM 모델이 제품으로 이어지려면 추가 조정이나 민감한 출력과 필터링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 애플은 구글의 AI 재미나이를 아이폰에 탑재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생성형 AI 관련 파트너를 찾아 성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지난해 초부터 아약스라는 코드명의 대규모 언어모델을 시험하고 있으며 일부 직원들은 애플 GPT라고 불리는 기본적인 책보술 시험 중이다. 그러나 애플의 AI 기술은 구글을 비롯한 다른 경쟁자들의 툴보다 여전히 열등하기에 협력이 조금 더 나은 선택지로 여겨지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엔비디아 투자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차세대 AI 칩 블랙을 공개 젠슨 황세 산업혁명 구동 인공지능 반도체 선두주자 미국의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칩을 선보였다. 엔비디아는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주 세너제이셉 센터에서 개발자 콘퍼런스 GTC 2024를 열고 새로운 그래픽 처리 장치 블랙웰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AI 칩 비백을 전세기에 공개했다. 블랙웰은 2년 전 발표된 엔비디아 호퍼 아키텍처의 후속 기술로 비백은 현존하는 최신 AI 칩으로 평가받는 엔비디아 H100의 성능을 뛰어넘는 차세대 AI 칩이다. 비백의 연산 처리 속도는 기존 H100보다 2.5배 더 빠르다고 엔비디아는 설명했다. 젠슨 황 CEO는 호퍼는 매우 환상적이었지만 우리는 더 큰 GPU를 원한다면서 블랙웰을 소개했다. 이어 엔비디아는 지난 30년 동안 딥러닝, AI와 같은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가속 컴퓨팅을 추구해왔다며 생성형 AI는 우리 시대를 정의하는 기술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블랙웰은 이 새로운 산업 혁명을 구동하는 엔진으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기업들과 협력해 모든 산업에서 AI의 가능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블랙웰은 게임 이론과 통계학을 전공한 수학자이자 흑인으로는 최초로 미국 국립과학원에 입회한 데이비드 헤롤드 블랙웰을 기리기 위해 붙여진 일입니다. 블랙웰은 최대 10조개의 파라미터로 확장되는 모델에 대한 AI 훈련과 실시간 거대 언어모델 추론을 지원한다. 대만 반도체 기업 TSMC 공정으로 제조된다. 또 2,080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탑재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칩이라고 엔비디아는 밝혔다. 아마존과 구글, 메타, MS, 오픈 AI 등 많은 기업이 블랙웰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엔비디아는 블랙웰 GPU 72개와 자체 중앙처리 장치인인 그레이스를 36개 결합한 GB200NVL70이라는 컴퓨팅 유닛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GB200은 거대 언어모델에서 H100 대비 최대 30배의 성능 향상을 제공하며 비용과 에너지 소비는 최대 25분의 1 수준이라고 엔비디아는 설명했다. 엔비디아는 또 서로 다른 AI 모델을 서로 연결하고 쉽게 배포할 수 있는 엔비디아 인퍼런스 마이크로 서비스 이라는 소프트웨어도 발표했다. 엔비디아는 자체적으로 직접 훈련시킨 로봇 오렌지와 그레이를 등장시키고 로봇 훈련을 가능케 하는 플랫폼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그루트를 공개하기도 했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TSMC 대만 내 첨단 패키징 공장 2개 짓는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대만 중남부 자의과학단지에 2개의 COS 첨단 패키징 공장을 짓기로 했다고 대만경제일보가 보도했다. 대만 행정원 정원찬 부원장은 지난 18일 자의현 청사에서 엉장량 자의현 현장 TSMC 정쯔서우 부사장과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TSMC 1호 첨단 패키징 공장은 오는 5월 착공해 2026년 말 완공할 예정이라며 패키징 공장은 3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TSMC는 공사비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는 자의 신공장 전체 면적이 20만 제곱킬로미터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공사비가 2천억 배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고 경제일보는 보도했다. TSMC는 시장의 강력한 수요에 부응해 첨단 패키징 공장을 자의과학단지에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자의과학단지에 첨단 패키징 공장이 들어서면 남부과학단지 북부 신주과학단지와 함께 세계 반도체 중요 산업재주기지가 될 것이라고 경제일보는 보도했다. TSMC가 자의를 패키징 공장 부지로 선택한 것은 리스크 분산을 고려한 것은 물론 자의과학단지가 고속철도 역부근에 있어 중부과학단지 남부과학단지와 가까워 하루 천 명의 엔지니어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공업 용수와 전력 공급에도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라고 해당 매체는 설명했다. 정원찬 부원장을 수행한 왕메이와 경제부장은 매체를 통해 첨단 패키징 공장이 대만에서 계속 늘어나면 대만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정중 국가과학위원회 주임도 패키징은 웨이퍼 제조의 중요한 단계라며 칩 응용과 관련 각종 산업이 앞으로 대만 중남부에 몰려올 수 있다고 밝혔 매체는 덧붙였다.